1, 2, 3, 2, 3 어? 야야야야야! 거기야, 거기? 야! 야, 왕건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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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엄청 세, 이거 봐, 이거 봐! 와! 와, 크다, 씨알라! 와, 이거 또 하나 보니까 욕심난다! 그치? 어? 이거 있어! 와! 있네! 우와! 국물형, 국물형! 어디 있어요, 형님? 어디가 봐! 조개 몰려있어요, 형님! 이 근처, 이 근처! 오케이! 오케이, 조개! 여기 이렇게 나오네! 형! 하니까 나와! 이거 봐! 형, 계속 나와, 조개! 근데 고기는 뭐! 쟤는 모든 걸 열심히 해! 쟤는 모든 걸 열심히 해! 그래야지! 내버려 두는 거야! 핵식에 안 쓰면 돼! 응!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요! 아! 괜찮다! 거의 소처럼 갈아버리네! 뭐든 열심히 해! 뭐든 열심히 해! 아까 수족관 만들고 거기를 채워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네! 거기 채울 전까진 섬 안 나야 할 겁니다! 야, 그러면 섬 모양이 바뀔 텐데! 허기가 저렇게 다시 뒤집어 놓으면 섬 모양이 바뀌는데! 야, 찾았다! 어? 찾았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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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끄짱이 형! 뭐예요? 이거! 와! 야, 됐어! 와! 와! 야, 됐어! 대단하다, 진짜! 이게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끄짱이 형이 또 해내네요! 야, 다행이다! 어우, 조용히 찾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깨졌다! 어? 바다가 깬 것 같아! 맛있어! 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조개 회 같은 걸로 살짝 데쳐서 먹으면 맛있어! 참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는데? 나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 이해 못 했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 이해 돼, 이해! 먹으면 이해가 돼! 아니, 그것보다도 뭔가 찾으면 침착받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그 보람을... 여기 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우와! 어, 못 찾았다! 뭔데?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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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익을 볼 수 있는 리모컨이야! 어, 리모컨? 리모컨 찾았어요? 선 내려왔구나! 이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밀려오니까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섬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죠! 조개, 해삼, 도다리, 리모컨... 형, 같이 봐요! 안다익! 본방 사수! 우리 나온다! 오, 실성이 38%! 얼마나 좋아요, 형! 좋아, 좋아! 이거 저희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자! 조개 많을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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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뭐? 야, 빨리 갖고 와! 걔 여기 있어, 걔! 야, 잡을 준비해, 빨리! 여기, 여기, 여기! 잡을 준비해! 우와, 큰아! 우와! 잡아, 잡아, 잡아! 야, 로켓! 잡았어! 우와, 사이즈 봐! 좋아, 좋아! 우와! 걔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박하지! 제일 궁금해하는 박하지! 야, 얘 돌을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저 돌 짓고 있는 거 봐! 우리 이거, 어? 어? 형, 형, 형! 용준아, 일로 와봐, 여기 있어! 형이 이거 도와줘야 돼! 하나, 둘, 셋! 오케! 오,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얘 봐! 플렉스! 이쁘다! 우와, 진짜 꺼! 꽃게만하다, 이거는! 우와! 이야... 재밌어! 아, 이거! 자, 갑니다! 끝장이야! 아, 이거는 무조건 뭐가 있긴 한데, 형! 자, 그거 있다, 무조건 있다! 여기, 무조건 있다! 여기, 무조건 있다! 여깄대, 여깄대! 저기, 여깄대, 여깄대! 조심 조심, 조심! 아, 아! 어, 있어! 잡았어! 거기, 여깄대, 여깄대, 여깄대! 아, 아, 아! 아! 아 진짜 부르다. 아프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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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이 ㅅㅂ! 가장 진정성 있게 방송하는 사람. 굉장히 찰지지 않나요, 발음이? 화가 많이 났네요. 많이 아팠어요? 오! 손톱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난 쟤 이따가 먹을 때 엄청 맛있게 씹어먹을 거야. 아니야, 내 일한테 관리해준 거예요. 아! 손톱 사이를 이렇게 긁어내줘. 개 낳을 때 너무 재밌어. 어, 그치. 근데 아팠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갖고 계셔. 내 일한테. 형님! 저 정도 또 찾아주세요. 오! 오, 안돼! 개들은 큰일 났다. 너희들은 큰일 났다, 오늘. 자, 갑니다. 바깥시 킬러 끝장이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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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대박. 이야! 오, 형님. 아까 조개서 끝장형이 지금. 코카지로. 아하! 이야, 다진다 했는데. 아, 그럼 진짜 끊어. 신하다, 신해. 형, 그거 잡았어요? 어. 이야, 짠인데? 진짜 계속 잘 잡네. 쭉 뒤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야, 하네. 근데 족대가. 오, 내가 알던 족대가 아닌데? 진짜 크다. 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어서 갔다가 저기서 해가지고 펼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돌이. 오, 좋다. 여긴 내가 들게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 혁이 형이랑 나랑 한번 모아볼까요, 여기? 분명 또 경험을 받았어요. 아, 이거 또 계획을 경험자답게 바로 변명을 해주는 센스. 또 이럴 때는 또 혁이 형이 있어서 좋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아, 네, 네, 네. 자, 펼칠게요. 자, 오케이. 펼쳐서 형. 쭉 해서 저 긁고 갈게요. 다들 고분고분해졌습니다. 말 잘 들어요. 부분마다 잘 듣네. 말 잘 들어요. 오케이. 형, 그러면 혁이 형이 콜사인 추면 모을게요. 오케이. 됐어. 갈게요. 하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잡힐까? 많이 잡히려나?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잖아,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힘든데.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첫 족대질. 됐어. 그대로 끌고 와. 자, 혁이 형이 저기서 끌어주는지. 있습니까? 잡혔어?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어. 어떻게 해. 쉽지 않아. 그러면은 요번에 요쪽 공격할게요. 저게 물 빠져가지고 저 끝에 여기 모여있잖아요. 요렇게 뒷공간을 이용해서 확 가는 거 어때요? 바위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긁고 들어와요. 물 끄기가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네. 도망가더라고. 분명 또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물에 생산이 함께 들어오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잡겠다는 계획인데 힘들어요, 이게 힘들더라고. 야, 얘 크다고 또 좋은 게 아니구나. 너무 떠서 온다. 그렇죠. 이게 추가 지금 밑에 확 내려가질 않는데. 아이고. 밑에 돌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밑에 돌까지 쓸고 올 수 없으니까 돌 위로 하면 물고기가 밑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네요. 지영이 모래사장 같아야지 잘되더라고. 없죠? 그쪽은 어떻습니까, 형님? 여기도 아예 없어. 아이고. 성공할 황유 영 프로. 모두 다 누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게임을 우리한테 준 거야. 그만큼에 대한 게 안 나오는데. 좀 사람이 우스워지지. 나가서 이렇게 그릴게. 콤바스처럼. 오케이. 근데 이게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체력이 돼. 배도 고프고 지금. 네. 지금 또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웅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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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끝장역 보유곡이에요. 물이 많이 찼다. 물이 많이 찰수록 힘들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와. 야, 저항력 엄청나. 거의 둥둥 떠 있네, 이제. 어깨가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서 먼저 둘이 가고 그다음에 내가 가운데서 쭉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없어. 없어요? 없어. 천천히요. 어, 바위 조심하시고. 없어, 없어. 진짜 많이 하셨나 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뽈락을 한 마리 잡았지만은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죠. 꿈 셰프는 본인이 뱉은 말이 있어서 더 미안할 것 같고요. 저분들은 쉽게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승부운성들이 있어요. 와, 난 이제 못 입어. 이거 다 물이야, 이거. 다 물. 아, 장비가 망가질 정도로. 형,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야 해, 형? 이거. 엔요. 야, 왠지. 오, 죄송해. 아플 거야, 아플 거야. 지금 째줘야 돼. 째줘야 돼. 아, 형, 형. 안 돼요,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어떻게 이거냐. 어, 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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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바지 살려. 이거 면바지. 하나밖에 없는데. 면바지, 면바지. 면바지. 젖었어. 면바지 했어. 젖은 거 끝인데, 저거. 면바지. 야, 이게. 아, 춥다, 이제. 아직 수족관을 채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텅 비었네, 수족관이. 기다려. 어머. 제발. 이게 될까? 아, 진짜 이게 된다고? 지금도 손톱이 파래요. 너무 짜증 나는 게 성공한 확률이 되게 높은 걸로 갖고 왔는데도 못 잡는 게 뭔가 우리가 생선 대가리보다 더 난가? 뭔지 알잖아. 너무 짜증 나지. 미안해요,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봤다니까 들어갑시다. 하늘, 품, 준. 자. 야, 포기하지 않아. 화이팅. 우와. 진짜 잡자, 잡자, 진짜. 우와, 제발. 용왕님, 우리 좀 줘라, 거기 좀. 쭉 가, 쭉 가야 돼.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놀 수도 없어요, 족대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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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품, 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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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라 제발. 품, 준, 짱. 진행을 시켜. 품, 준, 짱. 품, 준, 짱. 품, 준, 짱. 지금 잡아라. 품, 준, 짱. 지금 잡아라. 품, 준, 짱. 오. 우와. 뭐가 있었는데. 우와. 아, 손해라. 품, 준, 짱. 지금 잡아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손을 잡았어! 잡았어! 이게 뭐야? 역시 나이스 조이스! 야! 잡았어! 대박! 아니, 한자리 여기! 고물로 이렇게 덮쳐! 와, 붐준짝! 붐준짝! 형! 집어넣어야 돼, 봐! 아이고! 그냥 보람이 있다! 야, 그거 놓칠까 봐. 몸을 던지네. 숭어가 수족관에 입성 예약. 붐준짝! 붐준짝! 잘했다, 진짜. 잘했어, 잘했어. 붐준짝! 진정으로 3명이 하나가 됐다. 이건 진짜 닥수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딱 봤는데 여기에 이게 꼬부를 해주면 여기 몸 몇 통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진짜였어. 거기서, 이거 봐. 지금 닥수를 넣었잖아. 이거 보고 이제 잘 됐어. 오케이, 잘 됐는데 했는데 또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저게 봄이구나. 아, 저게 봄이야. 아, 그런데 이거 진짜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아, 예. 마음고생한 거 지금 들어보는 건데. 아, 안 되는 건 없구나. 하니까 된다. 또 그래도 나와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 아,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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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이 생선, 숭어 두 마리도 좋네.